안녕하세요. 사운디스트 엔터테인먼트 천유전의 원장 김승준입니다. 저는 화목 중급 2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맡아계시죠? 네, 화목 중급 2반은 청우 만들기의 저자 KBS 공채 23기 김희선 선생님 그리고 대원방송 공채의 익기 이재범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실전 녹음과 모니터를 통해서 각 방송 공채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분입니다. 2017년을 야심차게 준비한 천유전 프로젝트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불어 너희들은 성우다. 마냥 기다리기만 하진 않을 거야. 아님 만반의 준비를 해둘지. 어서와 우리에게로. 일 yang 더 열심히 해둘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담아 DevOps입니다.